잘 잤어, 루다? 응. 루다가 잘 정해. 루루도 똑바로 놓고 이불도 똑바로 놓고. 루루는 가둬 갈 거야. 루루 데리고 나갈 거야, 거실로? 응. 알았어. 요즘 정말 편리한 세상이에요. 어젯밤 쿠팡에서 장본 것들이 오늘 새벽에 문앞으로 배달돼서 지금 이렇게 받아볼 수 있잖아요. 제가 이 동네에 처음 이사를 왔을 때 여기가 로켓프레쉬 배송이 안 되는 지역이었거든요. 그게 진짜 진짜 불편했어요. 근데 이제는 이렇게 로켓프레쉬로 배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. 자, 오늘은 무엇을 시켰나 볼게요. 루나네는 대체 뭘 먹고 사나. 자, 루다가 좋아하는 딸기. 딸기, 딸기. 자, 그리고 애플망고. 바나나. 루다가 좋아하는 또 블루비리. 요거트. 나 요거트 좋아하지. 맞아, 요거트도 루다가 좋아하지. 이 과일들과 요거트는 오늘 루다랑 아침. 아, 엄마 딸기도 보여줘야지. 보여줬어. 그리고 이순살 고등어구이, 샐러드, 윗키트. 그리고 밑반찬 10종 세트는 루다 점심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루다랑 같이 해보려고 산 마카롱 만들기 키트예요. 루다가 엄청 좋아할 거예요. 여기다가 딸기를 넣어주세요. 하나씩, 하나씩. 응. 엄마도 도와줄게. 도와. 그 다음에 물도 받고. 맞아, 물도 받아야 돼. 내가 물받을 거야. 여기 꼭 눌러주세요. 자,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루다와 저의 아침은 과일 요거트 볼이에요. 아직 안 돼. 쿠팡 로켓 프레시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그때 그때 필요한 식재료를 전날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우리 집 문 앞에 이렇게 도착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신선한 재료를 먹일 수 있잖아요. 이거 보세요. 아우, 잘하네. 아이고, 너무 잘한다. 누다 얍! 아이고, 잘하네. 눈을 가려버렸어. 하나 먹고 싶어. 자. 맛이 어때? 맛있다. 응, 신선하다. 그치? 자, 엄마랑 요거트 볼 만드는 거 같이 해보는 거야? 응. 부드러운 과일들이라서 루다가 자르기가 어렵지 않아요. 이제 바나나를 잘라주세요. 아냐 Vlad. Perché. 그래서 어.. 어.. 꾸덕하진 좋다. 아, 이 쿠팽 같아. 음! 그치. 그린 요거트라서 그래. кра이 어.. iov .. 여기 내 뒤에 хочется 창.. 창. 이 하나를 이렇게 이쁘게 올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딸기도 올리고 딸기도 올리고 자 이제 우리 요거트 다 만들었습니다 완성! 완성! 요거트랑 이렇게 망고랑 같이 이거 봐 엄마 다 따라해 오 딸기 큰데? 이게 다 오늘 아침에 도착한 요거트랑 과일들이야 우리가 이렇게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서 바로 이렇게 먹는 거야 아 굴자굴자? 직접 만들어 먹으니까 더 맛있지 이제 루다는 루다 요거트를 맛있게 먹어보자 응 우리 다 먹고 놀다 응 엄마는 이거 주문하고 저녁에 우리 먹을 거 주문해야 돼 너 아까 요거트 묻었잖아 그치? 응 이리와 아유 배봐 어디가? 뛰지말고 이거 먹을래 아 비타민 가져왔어? 엄마가 머리 묶어줄 테니까 혼자 까서 먹어요 응 됐다 자 뽀득뽀득 치카 뽀드득 치카치카 청결한 게 좋아 자 벌써 점심시간이 됐어요 주말만 되면 왜 이렇게 밥 때가 빨리 와요 오늘 루다 점심은 루다가 좋아했던 고등어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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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루다 생선? 응 이거랑 한우미옥국 루다 저 치카카 없어? 있어 엄마 꺼내줄게 무슨 치카카 있을까 궁금해 자 그리고 반찬 10종입니다 루다 스티커 잠깐만 엄마 줄게 누구야? 애기 애디다 애기가 있었잖아 엄마 요리 준비할 동안 잠깐 놀고 있어 응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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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육아 왜 엄마? 밥 다 됐어 밥 먹자 앉으세요 밥도 같이 2순살 고등어구이는 가시가 없애서 아이들 먹기 진짜 좋아요 게다가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니까 냄새도 덜 나고 아주 간편하게 해줄 수 있어요. 국물도 한 입. 입에 맞아? 요즘 밀키트 참 잘 만들어놨잖아요. 근데 저희 신랑은 밀키트를 무슨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생각했어요. 지금 루다가 먹고 있는 이 한우미역국도 밀키트로 만든 건데 아까 보셨죠? 고기도? 아, 얌. 잘 손질된 재료가 예쁘게 포장돼 있었고 제가 그걸로 요리를 했잖아요. 딱 필요한 만큼만 요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. 음식 낭비도 안 하고. 루다 콩자반 얼마나 잘 짚는지 엄마 보여줄래? 젓가락으로? 이야, 이거 어른들도 잘 못하는 건데. 입으로 쏙? 나는 할 수 있어. 오, 그니까. 아직 입에 있어서? 나머지 반찬들은 로켓프레쉬로 구매한 반찬 10종 세트에 있던 우엉 조림이랑 콩자반인데 소량의 다양한 반찬들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들까지 여러 가지 반찬을 골고루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제 점심은 이 샐러드 밀키트입니다. 육아하랴, 집안일하랴 그러다 보면은 보통 엄마들이 지쳐서 아이들 반찬에 대충 밥 비벼가지고 끼니를 때우잖아요. 저도 평소라면 루다야 끓여준 이 미역국에다가 밥을 말아서 김치랑 먹었겠지만 다이어트 중이니까 이 샐러드 밀키트를 먹겠습니다. 내가 먼저 줄까, 엄마? 이 샐러드 같은 경우엔 로켓프레쉬로 오늘 배달된 거를 오늘 먹으니까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빗어줘 자, 낙지 신자. 너도 깎고 자자. 깎고서 잔다. 이루다야, 이루다. 일어나봐. 엄마랑 만들기 하기로 했잖아. 엄마가 재료 꺼내놨지롱. 잘 잤어? 짜자잔! 알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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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카롱이다. 맞아, 마카롱 만들기야. 이거 동물 모야 마카롱? 이거 동물 모야 만질기 마카롱이다. 재밌겠다. 이거를 루다야 꼬끄라고 불러. 꼬끄? 꼬끄? 닿는 꼬끄. 오, 웃는 표정 그린 거야, 사람? 이렇게 좀 봐. 부들부들하고 바닥바닥하네요. 요즘 루다가 이렇게 마카롱에 빠졌어요. 카페에 가면 마카롱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꼭 핑크 색깔 마카롱만. 보시면 아시죠? 근데 어젯밤에 쿠팡에서 살 거 있나 찾다가 로켓프레쉬에 이 마카롱 만들기 키트가 있어가지고 1초도 고민 안 하고 바로 샀어요. 쿠키 만들기도 있고 피자 만들기도 있었는데 요즘 루다 원픽은 마카롱이니까 루팡님들 중에 루다 또래 정도의 자녀가 있으시다면 만들기 키트를 하나쯤 구매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 주말에 아이랑 함께 만들다 보면 시간도 잘 가고 아이도 정말 좋아하거든요. 예전에 루다가 아기상원 쿠키 만들면서 좋아했던 영상 기억나시죠? 그것도 쿠팡 로켓프레쉬에서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. 가자! 얘는 누구 같아? 이거 말 잘해야 되겠네. 이거 누구 같아? 공주님? 맞아. 이거 누구 같아? 그렇구나. 왕자님? 맞아. 왕자님. 오우 예쁘다, 루다야. 예쁘지. 이제 먹다. 이제 마카롱 다 먹고 다 먹으면 산책하러 나갈까? 좋아. 가벼워. 어. 이쪽에다 놔줘. 옳지. 어. 여기다 두면 이따가 가져가실 거야. 가자. 뭘까요? 쿠팡 아저씨가 가다. 어. 왔다. 들어가자. 들어가자 자 이제 루다 저녁을 준비해야 되요 루다는 손 씻고 와 아휴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건 저만 그런거 아니죠 루다야 오늘 소고기 괜찮아? 응 알았어 제 밥 방울토마토 오이 루다가 좋아하는 백김치 백김치 없으면 안돼요 뽀드로김치? 어 봤어 뽀드로김치다 고마워 저희 신랑이 말하기에 고기는 냉장고에 하루 이틀만 들어갔다 나오면 고기에서 냄새가 난대요 저는 이게 까다롭지 않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먹을 고기는 오늘 사먹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진 양반인데 쿠팡프레쉬로 그때그때 사서 바로 구워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긴 하더라구요 루다야 응 배고파? 응 어 조금만 기다려 엄마 굽고 있어 어 엄마 오이 먹을 건데 루다도 오이 깎아줘 아 알았어 루답입니다 루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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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루다의 저녁은 루다가 좋아하는 이 체크 스테이크랑 백김치랑 그리고 반찬 10총 세트에 있던 버섯볶음이에요 원래는 반찬을 두 개 주려고 했는데 루다가 오이를 달라고 해서 오이로 대체를 했어요 고기 맛있다 맛있다 진짜 그리고 제 저녁은 이 체크 스테이크랑 오이 방울 토마토입니다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다이어트 식단을 하다보면 물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정말 고비인데 이런 야채나 샐러드가 신선하면 그나마 버틸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채소들을 마트에서 미리 사다 놓기보다는 로켓프레쉬로 그날그날 먹고 싶은 야채나 샐러드를 주문하게 되더라구요 한국같은데? 많이 발려도 돼? 어 근데 골고루 얼굴 다 발라야지 한쪽은 바르는 게 아니라 안 돼요 어 미안 엄마 빨리 돌릴게 이루다 다 보면 엄마 줘요 이루다 다 보면 엄마 줘요 오 역시 우리가 에잇 떨어뜨리면 어떡해 아 우리 이루다 최고예요 꾸찌다고 했다 나 준비하고 있었네 자 똑바로 놓고 오늘 재밌었어 이루다? 응 티티야 달다 응 맞아요 자 똑바로 가야겠다고 흐흐흐흐흐흐흐 똑같은 사진을 보던 거리는 아이들 어우 튼튼해 남편이 좀 있으면 퇴근이라서 남편 아침을 준비해놓고 루다 어린이집 등을 가려고 하거든요 어제 전화통화하는데 찌개가 먹고 싶다고 해서 어젯밤에 쿠팡 로켓프레쉬로 고추장찌개 주문했어요 저희 남편은 냄새 민감해서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음식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한 번 먹은 반찬은 또 다음날 또 먹는 것도 썩 좋아하진 않아요 루다야 엄마 우유 줄까? 어 우유 줄게 자 저 같은 워킹맘들은 아이 케어하기도 아침에 바쁘잖아요 남편 아침밥까지 해주는 건 솔직히 조금 무리예요 남편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이해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퇴근에 혼자 부실하게 끼니를 때우다가 문득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 점이 항상 미안했는데 이제는 로켓프레쉬 덕분에 이렇게 간단히도 남편 아침밥을 준비해볼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요 일단 먹을까 질이죠? 일단 먹을까 질이죠? 자 루다가 놔주세요 안녕 옳지 고마워 오늘 엄청 춥대 오늘 엄청 춥대 누가요? 어 날씨 말아주는 데서 가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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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